네, 중국의 스웨이징 한총 선수의 멋진 페어무대였습니다. 아, 박수가 계속 나오는군요. 앵콜무대가 있나요? 이때는 돼요. 네, 혼자 하기도 힘들걸. 네, 여자 파트너의 나를 붙들고 하는 스파이럴 시퀀. 그러니까 호흡이 맞아야 하는. 그렇습니다. 이 드로우 점프는 아, 지금은 약간 착지 문제가 있었지만 참 좋네요. 네. 중국의 스웨이징과 한총 선수가 우리 관중들을 위해서 스파이럴과 드로우 점프 등 페어의 몇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 번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새 시즌의 페어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팡싱 톤즈안, 장단장하우조의 선배들조에 이어서 이 선수들까지 가세한 중국 페어에 막강한 실력을 올 시즌 새 시즌에. 네.